안녕하세요. 행복련음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영등포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서성진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성진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영등포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서성진이라고 합니다. 복지TV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영등포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는 게 영등포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부터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왔고요. 영등포구는 19번째, 19번째로다가 7월에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16년서부터 올해까지 22개구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2021년 상반기까지 3개구에서도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성인기에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사실상 갈 곳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특히 최중증, 평생교육센터는 최중증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런 이제 서울시에서 기본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용인에 대한 인원 정원 수 30명 그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수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 지침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 서울시에서 이 성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욕구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 마땅한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제 평생교육법에서 이제 이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이런 이제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의 근거를 찾아가지고서 이제 명칭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또 이제 평생교육센터가 무엇을 하는 건지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좀 더 상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그럼 성인 발달장애인분들만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만 18세 이상. 아, 만 18세 이상의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고 네, 앞선 내용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2020년 7월에 이제 교육센터가 개소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문을 열게 된 건가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발달장애인이 이제 저희가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 두 가지를 발달장애라고 얘기를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이제 의무교육인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마치고 나면 최중증은 가실 곳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수십 년 전서부터 이제 개발된 서비스 모델이고요. 그 이후에 그런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인원수가 15명,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곳은 뭐 30, 40명까지 되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제 돌봄 수준에 이제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사자,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부모님들이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2010년, 2010년 이전, 전후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었을 곳은 되었을 때 갈 곳이 없다라는 이제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20년, 30년 전에 세대의 보호자들보다는 2010년, 20년도의 보호자분들은 많은 그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을 많이 함양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구를 하셨죠. 심하게는 삭발도 하시고 삭발까지 하시고 뭐 이렇게 농성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2015년 당시에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님과 이제 면담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사가 돼서 15년서부터 이제 이야기는 15년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럼 어떤 모델이 좋겠느냐 해서 성인분들, 그러니까 성인 교육기관이잖아요. 저희도 비장애인들도 성인들이 뭐 지금 이제 50플러스라든가 뭐 이모작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듯이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업을 직업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실 뭐 우리 비장애인들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그러면서 뭐 50, 60에 다시 또 이모작 50플러스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그 기간을 생략하고서 평생 교육이라는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하느냐. 사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마쳤지만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최중증이에요.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이라든가 뭐 스스로 뭐 알아서 자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상 어렵다라고 일단은 보여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무 살에 그대로 그냥 멈출 거냐. 지금 의료, 의학의 어떤 발달에 의해서 수명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1990년도라든가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발달장애인분들의 수명이 짧았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도 못했고 치과 진료라든가 어떤 발달장애인들을 병원에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이전에는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기대수명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오래 사시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40대, 50대 됐을 때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정규 과정인 고등학교는 이제 특수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20대, 30대, 40대 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그럼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전 행동을 그 지역사회에서 받아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그 도전 행동에 대한 이해를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도전 행동이라는 부분이 발달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어떻게 조절을 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런 토탈적인 것을 교육해주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도 찾아야 되고 특히 예산 문제죠. 한 개 구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재원들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또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노원구하고 은평에서 이제 두 개 센터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17년, 18년, 19년도에 계속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25개구에 다 설치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잡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19번째인데 영등포구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19번째를 했느냐. 그러니까요. 저도 좀 꽤 늦게 개소가 됐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등포구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아동과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통합적인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가까이에 있는 꿈 더하기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이제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아동 발달장애인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평생교육센터를 이제 다시 새롭게 설립을 하다 보니까 19번째가 되었죠. 그래서 계기라고 얘기하면 일단 부모 발달장애인 보호자 당사자분들에 대한 절박함 더 이상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집에만 있어야 되는 지금도 상당히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장애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이에요? 센터는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록을 받으셔야만 올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집에서 그냥 데리고 있는 그리고 부모님들 욕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니야.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보내서 그냥 장애 등급 없이 장애가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등록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보호자분들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죠. 장애인 등록증이 없으면 제도권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인식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인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그런 평생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게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의학 발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장애인식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데 따라서 또 이렇게 센터도 설립이 되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2020년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또 2020년에 발발했잖아요. 그 영향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되게 많이 있고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일들이요? 네. 그러니까 영등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제 제가 센터장으로 6월에서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늘상 하던 고민이라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들 가볍게 그냥 넘어갔지 코로나처럼 이렇게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례 없던 상황이죠? 그렇죠. 전혀 처음이죠 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신규 센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용인들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또 직원 우리 선생님들도 채용 전이고 많은 고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용자분들을 지금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용인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6월까지 전체 이제 인원들을 다 채용을 했고 이제 그런데 욕구들이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가 빨리 개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욕구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7월 1일서부터 사실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다른 자치구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휴관 조치가 되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5월, 6월 달만 이때가. 그러면서 이제 8월 달 정도에 좀 약간 소강 상태가 되다가 다시 확산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어려운 점은 일단 저희가 전체 저희 평생교육센터는 30명 정원에 6명이 한 반으로 5개의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기본. 그런데 각 센터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용인 3명이 한 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센터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6명 이용인이 한 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이용인에 대한 30명이 딱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이용인 간의 어떤 관계성도 좀 보고 이용인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이 편성이 되고 또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못했죠. 그래서 7월서부터 긴급 돌봄 위주로 긴급 돌봄 위주로다가 진행이 됐었고 그런 와중에 저희 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닌데 저희 센터를 등록하신 이용인이 이용인이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관계상 만나신 분 때문에 이제 가족이 이제 확진이 아버님하고 이제 우리 성인 장애인분이 이제 확진이 됐어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다행히도 이제 저희 센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긴박했냐면 휴관 조치를 내리고 2주간 휴관 조치를 하고 발달장애인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양일에 걸쳐가지고 전원이 다 코로나 검사 받고 근데 그 발달장애인분이 코로나 검사 받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요? 일단 그 코로나 검사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에서 그 검, 그 채취를 할 때 저도 받아봤거든요. 그때 통증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죠. 발달장애인분들은. 그 환경 자체를. 뭐 그래도 이제 부모 보호자들이나 저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같이 있다 보면 조금씩 이제 마음의 위안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용인들이 있거든요. 비장애인분들도 왜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겁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보호자분은 우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영동포구 보건소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런 얘기하면 좀 모아하지만 당연히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도 뭐 경무에 정말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코로나 확산이 막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채집을 아니 그 시료를 이렇게 저게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시고 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검사하는 과정에서 윽박 지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답답한 거죠. 그분들도 피로가 또 쌓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칸막이 하나 놓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 발달장애인이라는 걸 몰랐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가 사전에 그 옆에 붙어가지고 발달장애인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보호자들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코로나 검사 자체가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일반 비장애인들보다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되게 보호자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은 천진난만 하시죠. 천진난만한데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확진받은 당사자 발달 성인 장애인분은 실질적으로 입원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입원하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지금도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이 확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병원에서 케어하고 치료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해도가 또 중요하겠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이 먼저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서울 관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런데 그 병상이 안 나오죠, 거기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분은 집에서 지금도 지금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대기하는 거죠. 다행히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확진을 안 받았어요. 음성 상태로 그냥 자가격리만 하셨는데 그럼 그 돌보는 지원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어요? 네, 그거를 찾아봤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고 그때 그래서 다행히도 아버님께서 이제 병원 측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발달장애인 자녀가 확진인데 그때 6인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인실에 어떻게 자리를 내줄 수가 없겠냐라고 해서 한 3일 뒤에 보건소 쪽하고 병원 쪽하고 해서 아버님하고 같이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혼자만 확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진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히 힘든 그런... 그렇죠.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접촉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직원들부터 저부터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야 제가 만약에 확진을 받았으면 지탄을 받겠죠. 시설장이 조심하지 못하고. 이건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발달장애인한테 전파를 시키고 또 우리 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이 확진이 되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생활치료센터든지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과정 그다음에 또 들어가서의 치료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정말 방역에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휴관 상태에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도전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휴관 중에 장기가 못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정말 평상시에 양전하고 그러던 여성 발달장애인분도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집 안에 있는 가구 도구를 베란다 밖으로 던진다거나 부모한테 이제 보호자한테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코로나 단계 상승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2.5단계에 걸려 있는데 3단계가 되면 이제 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휴관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정말 이용인들이 이틀 한 번이든 3일 한 번이라도 나오면 리프레쉬가 되거든요. 좀 순환이 돼요. 집에서 이틀 3일 있다가 그래도 평생교육센터 간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약속을 하면 또 와서 짧은 5교시 수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저희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으면 다시 또 이틀 3일을 버틸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고 또 당사자가 확진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정말 이게 백신 소식도 간간히 들리기는 합니다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모두가 좀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서요. 영등포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 사업이 또 있으실 텐데 그중에서 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창한 건 없고요.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이미 유아기 때하고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개인마다 고착화된 특성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행동, 돌발행동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도전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다른... 비장애인들도 아마 누가 자꾸 쿡쿡 지르면 화내잖아요. 그럼요. 발달장애인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비장애인들은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저항도 하잖아요. 그렇죠. 반항도 하고 가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호의 대상이었죠. 보호의 대상 그리고 또 부모들 입장도 답답하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될 손을 댄다거나 폭력이 행사된다거나 아니면 감금 이런 것들이 사실 유아기 때나 초등학교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인기 때는 반전이 돼요. 보호자는 나이가 들어가시고 성인기가 된 발달장애인은 힘이 세지고 그때는 또 머리도 깨우쳐지기 시작을 해요.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전행동이라는 어떤 극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1년이 안 됐으니까 중점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점적인 방향성은 이용인들의 심리 안정입니다. 이용인들의 심리 안정. 센터 자체가 큰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고요. 안 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저희 선생님들도 사실 평생교육센터가 첫 근무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실제 2년 동안 주간보호센터 팀장으로서 직접 우리 발달장애인분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있어보기도 했는데 심리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올바른 상호관계가 작용됐을 때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용인들과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용인과 이용인 어떻게 하면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냐. 평생교육센터도 하나의 작은 지역사회거든요. 이 지역사회에 관해 상호관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댄스를 하든 음악 프로그램을 하든 만들기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 내에서 심리 안정을 취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중점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용인과 이용인 간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용인과 1차적인 목적은 선생님들과 우리 이용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 상호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 적응이 중점이겠죠. 지역사회 적응이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평생교육센터는 여섯 가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적응인데 지역사회 적응은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만 이제 바뀌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내에서 적응하기 위한 이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지역사회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한 한 달 정도는 다녔어요. 그런데 좀 풀어졌을 때 그런데 지금은 전면 뭐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적응이라는 거는 지역사회의 주민을 만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저희는 중점적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바리스타는 발달장애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취미로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바리스타는 지금 한 2천만 원 넘게 저희가 장비 세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시를 카페처럼 만들어서 교육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동호회라든가 또 거기서 또 다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분들이 정보화 쪽에 강하세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활용을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결과물을 유도해낼 것인가. 단지 그냥 뽀로로나 뭐 이런 거 보고 끝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잡고 아무래도 릴렉스한 게 제일 좋죠. 편안한 게 취미동아리에서 사물놀이, 다도,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몇 번 또 저희가 작년 12월, 지금 12월달까지 계속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되게 좋아들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정보화 교육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센터에 다니고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30명 정원이고요. 센터장하고 행정우리 담당 직원 2명 제외하고 10명의 교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교사가 있는데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2명이 계시고요. 8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졸업 시즌이 있잖아요. 이제 3월까지 졸업 시즌이 있고 또 발달장애인 그 가정에서도 어디 길로 갈 것이냐 진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센터가 정원이 차면 5년 동안 그냥 가기 때문에 정원이 차면 또 들어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8명의 티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격사위만 없다면 바로 이제 등록이 가능한데 왜 8명이 비웠나 저희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생긴 강남 평생교육센터도 상황이 비슷한데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섣불리 이런 거죠. 평생교육센터 지금 휴간도 하고 나갔다 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현재 그냥 집에 계속 있었어 우리 자녀는. 그냥 새로운 변화 안 주고 일단은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그냥 집에서 있으려. 지켜보겠다. 이런 반응이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평생교육센터가 누구나 다 결격사위만 없으면 5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5년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을 못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센터가 통합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세요. 5년 끝나면 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점은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센터 다음에 모델은 그 다음 모델은 뭐냐. 그렇죠. 그대로 그러면 또 방치할 거냐. 그럼 뭐 주간보호센터 다음 모델이 평생교육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평생교육센터 다음 모델이 무엇인지 이제 그게 고민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용하는 것보단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중에 자리가 있다면 그때 좀 더 잘 이용하고 싶구나. 제 입장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아니면 30대 이전 지금 저희 이전에 좀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런 평생교육 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런 시간을 가지면 뭐 장담할 수 있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오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이제 직업 쪽이나 이런 쪽 경험을 하시다가 이제 실패라는 걸 또 하고서 다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5년 동안의 어떤 집중적인 그런 교육 기간 이거를 좀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가 22명 중에 여자 이용인은 6명 계시고요. 남자가 16명이세요. 역시 남자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장애의 두 장애를 말하는데 11명, 11명 각각 그래서 50%씩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고요. 또 평생교육센터는 기초수급권자분들을 1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분 중에 3분은 기초수급권자는 이미 등록이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는 타구에 계신 발달장애인분들도 10% 이내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타구에 계시는 분들도 10%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타지역에 계신 분들도 오고 오세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평생교육센터가 동시에 25개 구에서 다 동시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도 부모님들의 요구였죠. 우리 구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왜냐하면 다른 구에 지금 아직까지 3개 구가 설치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미설치되어 있는 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평생교육센터 자리가 있다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둔 거였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평생교육센터에서 말하기라든지 듣기와 같은 이런 언어 습득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말하기, 듣기 이거는 이제 수업 중심이긴 한데요. 저희는 다양한 교육 교구제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따른 이상한데 안 쓰고 이용인들, 우리 선생님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교구제라든가 또 이용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구를 이용한 말하기라든가 듣기, 이런 것들은 진행은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중점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말하기, 듣기는 결국에는 실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기, 듣기, 또 이해하기, 공감하기, 이런 것들은 모든 수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특정 몇 교시에 말하기, 듣기 수업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조차도 선생님들하고 이용인들과 같이 쉬는 거죠, 저희는 쉼터에서 같이 쉬고 같이 프리한 거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커피도 마시려면 마시고 그 안에서 말하기, 듣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기, 공감하기.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억압되면 말 안 합니다. 무서운 사람은 피해요. 눈도 피해요. 그런데 비장애인분들도 예를 들어보면 저희 외국어 배울 때 생활 속에서 계속 말하기, 듣기 하면서 이게 외국어가 늘게 되고 또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말 안 하잖아요, 저희도. 그게 말문이 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적으로 딱딱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도구들은 쓰지만 딱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선생님한테 하다못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희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발달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활동이라면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필숙 영역, 선택, 특별활동이거든요. 대부분 다 생각하시면, 번뜩 생각하시면 그냥 캠프예요. 캠프라든가 나들이라든가 아니면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죠. 캠프. 그런데 이제 캠프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그룹 쪄서 실제 텐트도 쳐보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7월에 계속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역시 안 됐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특별활동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다양하게 한 것이 지역사회로 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내부에서 일단 찾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용인 분들이 격일로 오다 보니까 프로그램 건수가 두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건수도 늘어나고 한 번 할 거 두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 요리 경진대회를 했었어요. 요리 경진대회요? 네.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하에 또 요리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들 뭐 요리 복장 다 하고 사진 다 찍고 되게 좋아하고 시상까지 다 했습니다. 시상까지 다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나가지 못해서 저희가 다섯 개 교실을 부스를 만들었어요. 체험부스를 한 개 교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네. 편의점. 그다음에 뭐 뷰티슈 살롱, 커피숍. 그다음에 공예하는 작업장. 그다음에 스포츠 게임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게임장. 이런 걸 만들어서 이용인들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센터에 못 가면 집에서 물건 던질만 하네요. 센터가 오는 게 재미있게 잘 꾸려져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 활동들은 해왔고 만약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별 특별 활동을 등산이라든가 자전거 하다못해 스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또 하고 또 특별 활동이라는 게 단지 취미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하고 좀 접목을 시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등산 동호회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등산 동호회와 한 명, 두 명 정도만 같이 가는 거죠. 왜? 그분들한테도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특별 활동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계획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야겠지만 준비는 항상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복지관에서도 팀장님으로도 계셨고 센터장님께서는 한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 오셨는데요. 그동안 이게 참 짧지 않은 기간인 만큼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죠. 그 질문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했던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일들도 많았죠. 아주 뭐 보기 좋은 아주 뭐 그런 일도 많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일도 많았지만 제가 97년 2월부터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할 때 처음 만났던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당연히 결손 가정이죠. 오빠도 이제 영동포 교도소까지 수감되기도 하고 아버님도 뭐 잦은 외박이라든가 또 어머님은 이제 이혼하고 가출하셔서 연락이 안 되고 여자아이 혼자네요. 거의 네. 여자아이 혼자였고 그래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올인했어요. 학교 교감 선생님도 만나보고 학교 가서도 으름장도 주고 그때 당시 97년도에는 아동 방임 이런 게 지금 되게 인식이 낮았죠. 지금 같으면 편의점에서 좀 저 친구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지금 시민들이 다 신고하려고 하고 그런 인식들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다 방치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관리 문제에서부터 또 그 지역사회에서 이 아이가 혼자이다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를 이용을 하는 거죠. 걔네들 붙잡아가지고 으름장도 넣고 위험하네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가 그런데 동물도 좋아하고 되게 아이도 이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됐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통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99년 서울로 이전할 때까지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 한 2년 반 동안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한테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땠냐고.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간헐적으로 결국에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이제 보육시설로 들어갔어요. 아동시설로 들어갔고 이제 소식을 들었죠. 그 친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시설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결국에는 그 과정은 사실 다시 다시 일어나기에는 제가 떠나올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중학교 진학하면서 이어받았던 우리 복지관 선생님이 시설 쪽으로다 이렇게 해서 해서 그쪽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냈고 아마 잘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때의 사회복지사라는 거 아예 뭔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죠. 그리고 굉장히 이 마지막 엔딩이 좀 해피엔딩 같아서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따뜻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기쁜데요. 그 학생이 지금은 성인이시겠지만 그렇죠. 성인이시겠지만 저희 복지TV 행군하는 지키미를 꼭 보셔서 센터장님과 또 연락이 좀 닿으면 그러면 좋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터장님의 긴 이 사회복지를 위한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생이었으니까 또 의미 있는 분이니까요. 연락이 닿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께 사회복지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사회복지사들끼리 항상 젊었을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사회복지사가 없어지는 나를 위하여 하면서 한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복지가 필요 없는 국가를 위해서 그게 뭐냐면 정말 이제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또 사회복지 제도가 아니어도 국가 제도 자체가 그냥 국가 제도 자체가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정말로 도움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토탈적으로 다 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 국가를 국가가 만드는 거를 이제 사회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람의 가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찌 됐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회복지라는 부분이 없다면 사람의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라는 거는 사람의 가치를 유지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희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는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용인들에 대한 개별 파악을 좀 더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선생님들 인원이 1대1이면 좋겠지만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그룹적인 부분, 집단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하고요 또 개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막연하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5년 뒤는 누구도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5년 뒤는 누구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은 일단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인들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개별 욕구 파악을 파악을 해서 그냥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수적으로 좀 뭔가 분석도 좀 하고 또 그런 이제 개입한 내용들을 즉시 즉시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유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사회 자원을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 분명히 필요한 우리 이용인 한 명한테 필요한 자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원들이 뭐 100개가 있다면 그중에 한 개의 자원만 찾아도 후견 자원만 찾아도 정말 이 성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목표는 우리 이용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탐방이에요 저희가 이제 나를 잡아서 A라는 이용인이 어디 거주하고 있으면 그 지역사회를 같이 탐방하면서 원래 생활했던 동선을 움직이면서 저희가 이제 마트 주인 아니면 미용실 이런 데 가서 같이 어떻게 하는지 좀 관찰도 하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10년대 20년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같이 설계도 해보고 이런 소소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5년 뒤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발달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거부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바라건대 일단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발달장애인분들이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성진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단음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limate просто 그냥 이제 진짜 해도 trays takich heck ublic